와 진짜 대박이네 집이 사라졌어 집이 사라졌어 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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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너바바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기둥으로 네 네 여기 사람들은 여기 산을 엄청 무서워해요 왜냐 귀신들이 나오는 사진 귀신산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 바로 여기 뒤에가 지금은 차가 다니잖아 예전에는 여기가 시간이 되면은 차가 못 다니게끔 도로 끝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쇠사슬을 채 놨어 통행을 못하게끔 그 이유는 뭐냐 도로 갓길 쪽에 구신들이 자꾸 보이고 이 산 쪽에서 자꾸 구신들이 내려온거 자꾸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 말은 내가 지어낸게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은 다 알아 이 산에 대해서 왜 여기가 이렇게 귀신들이 많냐 우리나라가 못먹고 못살때 집에서 상당해도 하지도 못하고 그럴 때 그때 집에서 여기 이 산에 올라와가지고 가족들을 묻지도 못하고 그냥 희신을 그냥 거기다 안치해 놓고 이렇게 지푸라기로만 여기가 쉽게 보면 그런 산이에요 그 이산이 갈수록 더 무서워진다 저쪽에서 자꾸 소리나는데 저기 어디가 집인데 저기 어딘가 집이요 저쪽 어딘가 집인데 여긴가 오 뭐야 집이 사라지고 없다 그땐 이랑 방송왔냐 우리가 거팠나 그때 여기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확인하려고 이랑 방송왔냐 그때도 우리가 방송을 몇번 왔는데 여기 몇번 왔는데 하늘까지 들어갔었잖아 여기 질려서 없어 그때 이렇게 하면 바로 보였잖아 우와 대박 뭐야? 우리 방송 몇 번 왔는데 몇 번 온 것 중에 한참 뒤에 알았어요 여기 또 와 우리 홀령가야 보여 뒤로는 이제 없어 여기 뒤로는 아니야 뒤로는 여긴 아니잖아 왼쪽 있어 왼쪽 있어 그래 여기 맞어 와 뭐야 야 나 개소름 다시 내려가면 다시 봐보자 그때도 몇 번 방송제 왔을 때 몇 번째 때 갑자기 우연하게 번대거든 없어 없어 이렇게 하면 바로 보였단 말이야 없어 없어 근데 거기가 안에 들어가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키가 너무 세고 그래서 못 들어갔거든 사라졌다 집이 사라졌어 여기 앞에서 길이 두 갈리로 나눠지거든요 여기 앞에서 와 진짜 대박이네 집이 사라졌어 집이 사라졌어 와 너무 신기하네 그때 방송 보시면 그때 환희 보셨었는데 와 집이 사라졌어 와 닿았네 와 닿았네 집이 사라졌어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깽고루야 뭐야 완전 혼자 살돌아보고 있네 와..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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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너무 조용하다고.. 왜이렇게 깜짝이야? 맷동 옆에 나무 자라버렸구만 맷동 옆에 나무 자라버렸어 저러면 안되지.. 저러면 안되지.. 아니 맷동에서 자라버렸어 맷동에서 자라버렸어 와.. 장난 무서워 방금 맷동에 모여 방금 맷동에 모여 방금 말한거니 뭐 들었냐.. 뭐 들었냐.. 뽑아주고 와라.. 뽑아주고 와라.. 뽑아주고 와라.. 저기 귀신이 없었는데.. 뭐.. 뭐야 저거.. 뭐야 저거.. 귀신이 없었는데.. 뽑아주고 와라.. 괌.. 괌.. 괌 있어 괌.. 괌 있어 괌 .. 괌 있어 맞지.. 와우! 맞지? 맞지? 원형관.. 광 맞지? 가지마! 가지마 저기! 잠깐만.. 저기가.. 안돼 안돼 안돼.. 아니.. 우리 다음에 여기 방송 저기를 안아야 되겠다 안아야 되겠어 한동안 여기를 아예 끊어버려야 되겠어 안아야 돼 기가 너무 세.. 저기를 건드리면 안돼 절대 건드리면 안돼 건드리면 안돼 기가 세 기가 세 기가 세 무서워.. 안 돼 안 돼 와..이..이거잖아 절대 절대 쭉 쳐다보지 마 반 있는데 다 왔다 불빛도 그쪽으로 비치지도 말고 불빛도 그쪽으로 비치지마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뛰어!! 같이 가 가 달! 뭐야? 미친놈 이럴때 젓나 잘 뛰어 이럴때 왜 못 뛰냐? 설쳤냐? 깨빼빼로야? 쟤는 블랙빼빼로 가진다 블랙그라블랑게 저게 절대 사고가 안돼 니 쳐다봤냐? 안 쳐다봤어 안 쳐다봤게 야..잠깐만.. 방금 흐린시 불빛 같은거 있었는데 분명히 흐린시 불빛 같은걸로 봤는데 나방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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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훑어버렸어 더러워 죽겄네 으아 아..맞아... 아..마가까까까.. 아..아..마가.. 아..아..아..아..아.. 근데 기신이.. 쒸... 없다.. 아니 내가 뭐.. 귀신이 있다 어디.. 없다 했잖아 나 있다고 안했어 이거 없다고 했잖아 진짜 있는거 같은데? 진짜 있는거 같은데? 도대체 따라오는거야 뭐야 존나게 잘나가는 척 얘기하지 마라 너 모를때가 더 많더라 독거미라고 그럼 나 스파이더맨 될 수 있는거야? 악당물이 물리칠 수 있는거야? 나이쥬 사라게요 스파이더맨 가자 스파이더맨 구독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